보석 비누 만들기 안녕하세요. 네이처겔라리 대표 박채환입니다. 오늘은 보석 비누 만들기를 할거에요. 기본 비누 만들기는 그전 시간에 다 시청을 하셨죠? 기존 비누 만들기 지식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석 비누 만들기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비누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보석 알갱이들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비누 만들기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 비누 베이스에 얘는 민트 입욕제를 넣어서 아로마유도 각각 얘는 페퍼민트 그다음에 얘는 청대 가루를 넣어서 만든 거고요. 얘는 라벤더 입욕제 가루 그리고 얘는 딸기 분말 얘는 라벤더 입욕제 가루 얘는 레몬 입욕제 가루인데요. 얘는 투명 비누 베이스 얘는 화이트 비누 베이스를 해서 똑같이 이런 비누 베이스에 납작하게 넣어서 굳혀서 미리 잘라두었습니다. 보석비누를 만들 때는 이 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런 비누 조각을 저처럼 따로 만드셔도 되고 비누 만들기를 하다보면 비누 조각조각들이 남아요. 그때 따로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석비누 만들기를 하려고 따로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먼저 비누 베이스를 오늘은 투명 비누 바오밭 비누 베이스를 사용할 건데요. 바오밭 유기농 비누 베이스를 이렇게 깍둑썰기를 해주신 다음에 600g이에요. 핫플레이트에 한 3단에서 4단 사이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녹일게요. 자, 녹은 비누 베이스가 다 녹았습니다. 녹은 비누 베이스에 보습을 담당해줄 식물성 물일제리는 25g 넣을게요. 1kg가 아니고 500g이라서 600g이라서 500g에 맞춰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호바오일을 3g만 넣겠습니다. 보습 비누에 넣을 아로마오일 로즈마리 아로마오일을 6g 넣을게요. 6ml 넣을게요. 자,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요. 두 숫자 아로마오일이 다 섞이도록 저어주신 다음에 반틈만 먼저 부어주세요. 그리고 보습 비누에 넣어주세요. 한색깔로 처음에 먼저 가로로 줄을 세워주는게 중요해요. 왜냐면 4개를 자르고 나면 한쪽에 많이 들어가니까요. 골고루 빠진데없이 세워주고 그 다음 색깔을 또 올려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줄을 세워주셔야지 한쪽으로 보석이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쪽도 부어주시고 육란을 장식을 해줄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골고루 올라가도록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여러가지 색깔이 믹스되도록 올려주신 다음에 조금 눌러주시고요. 일부러 보석들이 위로 조금 올라오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랐을 때 위로 빗줄 빗줄 올라온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더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많이 채워줄게요. 많이 채워줄게요. 그리고 베타늄을 뿌려주시고 골고루 뿌려주세요.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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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줄게 골고루 골고루 굳히는 시간을 반으로 단축할 수 있으니까요 이대로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석비누가 다 굳었어요 몰드에서 제가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벌려주신 다음에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뒤집어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실리콘 몰드가 이렇게 잘 빠진답니다 짜잔 보석비누가 완성되었습니다 잘라보도록 할게요 보석비누는 좀 굵직굵직하게 자르는게 예뻐요 이렇게 어때요? 보석비누 너무 예쁘죠? 여러분 보석비누 지금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